아저씨들 운전 특징 차에 탈 때 특유의 효과함을 냄 한 손으로 수화를 하면서 달림 신호 대기 중일 때 천천히 앞으로 감 갑자기 골프 자세를 연습함 기름 넣을 때 완전 가득 채움 주유가 끝났습니다 아유 끝나긴 뭘 끝나 지금 한 트럭은 더 들어가겠구만 차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음 저게 그 뭐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1세대 알파리구만 2006년 파리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해 2007년부터 판매가 이뤄졌던 그 차 비 매너 운전자 발견시 구수한 욕을 선보임 나 시작 첫번째 아저씨 출근 하시는 거예요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